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피해 날래 20주년 특별 전시에 출품될 홍성담 작가의 걸개 그림이 불어댔습니다. 시비를 지원한 작품에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비판한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인데 광주시가 이런 이유로 전시를 불허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부대 내 구타 가혹행위로 숨진 윤흘병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예비 장병과 부모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종일반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시간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관이 확대됩니다. 여수와 순천을 잇는 이순신 대교에서 과적 차량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과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과적이 빈번하지만 반송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혹행위로 숨진 윤흘병 사건을 비롯해 최근 잇따르는 군 사고가 국민들을 슬프고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부대 내에서의 가혹행위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예비장병들이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육군 28사단 윤모 1병의 사망사건과 22사단 잇모병장의 총기난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앞섭니다. 요즘 군대가 좋아졌다는 말을 전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일도 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빨리 그런 제도나 그런 게 개편되고 많이 인간답게 군대에서도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는 부모들의 심정은 더 애가 탑니다. 이번 윤흘병 사건처럼 부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심지어 사망한 뒤에도 군이 가족들에게 진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분노합니다. 군대를 다녀온 뒤 갖가지 마음고생과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을 뿐 드물지 않습니다. 지난 2009년 부대에서 성추행과 폭행 등의 가혹행위로 정신병을 얻은 박 씨도 입대 7개월 만에 위병 제대했습니다. 박 씨는 소송 끝에 4년 만에 유공자 인정을 받게 됐지만 가족들은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군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부대에서 가혹행위 사실을 은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군에서 입은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유공자 인정을 해달라는 소송이 광주지방보훈청에 접수된 것만 최근 3년 동안에 100건이 넘습니다. 나라를 지키려 군대에 간 젊은이들이 군대 내 가혹행위를 참으면 윤흘병이 되고 참지 못하면 임병장이 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중화가 홍성담 씨가 그린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내용의 걸개 그림을 둘러싸고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시에 출품될 이 그림을 광주시가 전시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을 위해 홍성담 작가가 그린 5월 세월이라는 작품입니다. 가로 10m, 세로 2.5m 크기의 이 걸개 그림은 시민들이 작품 제작에 참여해서 세월호의 고통을 5월 정신으로 치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그림 내용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조종을 받는 허수아비로 묘사된 부분을 문제삼아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홍 작가가 작품 수정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자 광주시는 전시 개막을 이틀 남겨두고 작품을 전시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작품 내용이 전시 기획 의도와 맞지 않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창작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광주시의 저정이 지원되는 만큼 문제가 있는 작품은 거부할 수 있다는 게 광주시의 입장입니다. 전시 불가 방침은 중국의 출장 중인 윤장현 시장이 최종 결정했다고 광주시는 말했습니다. 지역문화계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결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에도 사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홍 작가의 작품을 교체하는 등 예술 작품에 정치색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압력을 행사해 지역문화계 안팎의 비판을 샀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시가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홍성담 작가의 작품 전시를 불허하자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최종 작품을 보고 전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지금까지 홍성담 작가로부터 작품 내용에 관한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최종 완성된 작품과 주최직과의 계약 내용을 확인해 출품작 전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어린이집은 종일반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필요한 시간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이 확대됩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간제 보육반은 필요한 만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만 보육료를 내는 어린이집 시범 사업입니다. 양육수당을 받는 가장 가운데 전업주부나 맞벌이 가정이 만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어린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맞벌이부와 한부모 그런 가족입니다. 이용료는 1시간에 4천원 가운데 전업주부는 절반을 맞벌이 가정은 3천원을 지원받습니다. 한 달에 최대 기본형은 40시간을 쓸 수가 있고요. 맞벌이형은 80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반은 현재 전국 71개 어린이집 등이 지정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최대 50여개가 추가될 예정이고 내년에는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려면 처음에는 아이사랑 보육 포털에 영유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시간제 보육반은 온라인은 하루 전 전화로는 당일에도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순천모 고등학교 교장에 대한 교사들의 집단 징계 요구 사태와 관련해 장만체 교육감이 해당 교장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교육감은 최근 민원을 제기한 교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해당 교장에 대해 예비감사를 실시하고 다음 달 1일자로 다른 학교를 전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임기 동안에는 교장을 장학관이나 장학사 등 주요 직책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천모 고등학교 교사 30여 명은 평소 교장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상습적으로 하고 교내에서 불거진 스토킹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도교육청에 교장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상강 사업단이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을 넉 달 만에 지급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영상강 하구뚝 개선공사 109를 맡은 하청업체가 자금난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젯밤 중재를 통해 밀린 임금 2억 1,6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강 배수관문 개선공사 109에서 작업했던 골사키 기사 등 28명은 지난 3월과 5월에 체불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지난 넉 달 동안 요구해 왔습니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율 감면 조치가 3년 연장된 데 대해서 농민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이 오는 2017년까지 지속되고 농업인 목돈 마련 저축에 대한 이자 소득 비과세와 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조치도 3년 연장됐습니다. 농민단체들은 농업인들에게 직접 지원이 돌아가는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불법 조업 활동을 단속하려는 해양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쌍끄리어선 선장이 구속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새벽 여수시 남면 소리도 앞 해상에서 불법 조업 행위를 적발해 어선에 접근하던 해경경비정을 들이받아 단속 경찰관에게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히게 한 혐의로 경남 사천 선적 쌍끄리어선 선장 50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선장 최 씨는 쌍끄리 저인망어선이 조업할 수 없는 해역에서 미리 나무판자로 선명을 가린 채 조업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달에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의 특별 운전자금이 지원됩니다. 한국은행 광전남 본부는 원자재 구입과 직원 임금 등 단기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해 400억 원 규모의 특별 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별 지원은 업체당 최대 6억 원까지 열리 1%로 지원되며 주류 도매업을 비롯해 부동산업, 개인서비스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남도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친환경 유기농 무역박람회에 참여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전남은 25개 농업단체가 참여해 유기농 쌀과 매실, 녹차, 표고버섯 등 165개 품목을 전시 판매합니다. 전국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우주항공 관련 행사가 고흥군에서 연이어 열리고 있습니다. 고흥 항공센터에서 어제까지 진행된 전국 대학교 로켓 발사 대회에서는 전국 11개 대학에서 160여 명이 참가해 각자 제작한 로켓을 발사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늘부터는 고흥 항공센터에서 소형 로켓을 이용해 교육용 위성을 발사하는 2014 캔 위성 경연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순신 대교를 건넌 과적 화물차량이 최근 넉 달 동안 2,700대에 달했습니다. 여수 산단과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과적이 빈번하다는 얘기인데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여수 순천간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는 대형 기중기. 가까이 가서 표시된 무게를 확인해 보니 18만 4천 킬로그램, 다시 말해 184톤입니다. 도로법상 허용된 총 중량 40톤보다 4배 이상 초과한 셈입니다. 과적을 안기 위해서는 기중기 차량 윗부분에 작업장치를 분리해야 하지만 이 기중기는 분리하지 않은 채로 도로를 운행합니다. 이 기중기는 도로를 달리고 달려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한 다리까지도 건넙니다. 여수의 또 다른 도로에 멈춰선 화물차. 실어놓은 기중기 무게균형추를 확인해 보니 9.5톤짜리만 모두 5개로 47.5톤에 달합니다. 가운데 놓인 파란색 무게균형추에 화물차 무게까지 더하면 60톤에 가까워 도로법상 허용된 총 중량 40톤을 훨씬 웃돕니다. 교각과 도로가 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적이 난무하고 있고요. 또한 기중기 크레인들의 과적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여수산당과 광양제철소를 잇는 이순신 대교 위에서도 과적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지난 4월부터 넉 달 동안 허용 중량 40톤을 초과해 이순신 대교를 건넌 과적 차량은 2,700대. 1년으로 환산하면 연간 8,000대가 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이순신 대교가 개통 1년 넉 달 만에 85건을 들여 도로포장 전면 보수에 들어갔고 산단 내에서 도로가 폐이는 일명 포트홀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뒤로 보시는 이순신 대교의 전면 재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적 차량으로 인해서 포장 피로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과적이 넘쳐나는 상황 속에서 올 들어 여수시가 적발한 과적 화물차는 17대로 한 달에 두세 건에 불과합니다. 과적이 대부분 밤에 이뤄지기 때문에 최소 2교대의 단속 인력이 있어야 하지만 전남 동북권 시군 가운데 과적 단속 전담 직원이 있는 지자체는 광양시가 유일합니다. 노점상 단속과 병행하여 과적 차량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그리고 세월호 침몰 사고 모두 과적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국토부가 최근 과적을 막기 위해 단속 시설을 늘리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턱없이 낮은 장비 임대료나 화물 수송 단가에 대한 인상 없이 근본적인 과적 근절은 멀고도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나연호입니다. 광주은행이 태풍 나크리에 피해를 입은 농가와 기업에 대해서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특별금융지원액은 긴급유동성 신규지원 자금 1,000억 원과 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 자금 1,000억 원 등 모두 2,000억 원입니다. 이번 특별금융지원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광주은행은 전 지점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관이 이달 한 달 동안 매주 월요일 휴관 없이 운영됩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관은 여름방학 기간에 청소년 체험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휴관을 8월 한 달간 실시하지 않고 매일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설치된 바다거북과 전남 연안에 서식하는 어류 100여종 2만여 마리가 전시되고 있는 전남해양수산과학관은 어류체험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